2월 10일 목요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12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2.2% 증가하면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475만 6천 배를 감소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인 총재가 올해 3회에서 4회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NBC는 미국 증시가 우크라나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120달러를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아이비 스틱펠은 비트코인이 내년 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전기차 2만 6천 대를 리콜했습니다. 성의 제거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스페이스X가 지자기 폭풍에 스타링크 위성 40개를 분실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굿모닝 한경글로벌마켓의 전세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장 마감까지 30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는 현지시간 수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커머스 업체들과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나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소 진정되고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마감까지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길 바라면서 굿모닝 한경글로벌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먼저 자세한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수민 캐스터 현지 미국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지시간 2월 9일 마감까지 30분을 남겨두고 있는 미증시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소 안정되었고 또 저가 매수세 유입이 이어지면서 오늘도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0.8% 오르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7% 또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0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는데 편입 종목 가운데 오늘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하는 디즈니가 3% 가까이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인텔과 나이키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달 말에 기록했던 최저점으로부터 8%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오늘은 특히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크게 오르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 빵주 흐름부터 살펴보면 사과를 연속으로 하락하던 메타가 드디어 플러스권으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 5%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띄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넷플릭스도 1%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5% 넘게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또 속스 ETF도 3% 가까이 오르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립니다. 투자자들은 다음날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과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국채금리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어제 1.97%까지 올랐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1.92%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증시에 다소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돌파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에 특히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1.352%까지 오르면서 2020년 2월 이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는 1.34%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거의 모든 섹터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주가 가장 흐름이 좋고요. 뒤를 이어서 커뮤니케이션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메타와 트위터가 오늘 크게 오르고 있고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필수 소비재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와이퍼 서리 제거 소프트웨어 오류 문제로 2만 7천여 대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0.8%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보안업체 맨디언트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에도 소규모 사이버 보안업체 두 곳을 인수한 바 있는데 이번 인수도 성사가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 보안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1% 넘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CBSS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더라고요.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와 또 백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체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CBS가 현금 흐름 전망치를 낮추면서 오늘장 주가가 5% 넘게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멕시칸 패스트푸드 업체 치폴레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매출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순 매출액이 22% 증가했고 동일 점포 매출도 15% 늘었습니다. 오늘장 7폴레 9%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업체 리프트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활성 운전자 수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장 초반에 주가가 1%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플러스콘으로 올라오면서 현재는 5.8% 오르고 있고요. 또 UBS는 리프트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월가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모간 스탠리에 이어 오늘은 노무라 증권이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반도체 칩 부족 문제로부터의 회복세가 더디고 전기차로의 전환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장 제너럴 모터스는 2%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포드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3년 안에 전기차 생산 능력을 연간 60만대로 높이겠다는 포드의 포드 플러스 계획이 이제 막 실행이 되는데 이는 포드의 수익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장 포드는 3%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이 버진 갤럭틱의 목표가를 22달러에서 1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요 측면이 의문이라면서 대규모로 우주 관광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 우주 여행을 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고요. 버진 갤럭틱은 올해 들어 35% 떨어졌고 오늘장에서는 다행히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또 3월 말에 진행되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또 애널리스트 이벤트를 앞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오늘장에서 엔비디아가 5%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이와 캐피털이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MD의 올해 실적 전망이 좋은 데 비해서 주가는 올해 들어 10% 정도 빠진 것을 고려했을 때 좋은 매수 기회라는 평가고요. 목표가도 140에서 150달러로 높여잡았습니다. 오늘장 AMD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재 9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공급 증가에 대한 전망이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현재 WTI는 소폭 상승하면서 89달러 선에서 또 브랜트유도 0.6% 상승하며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금가격은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0.3% 상승하며 183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해안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ETF가 상승 그리고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인데요. 오늘의 상승 ETF는 대마초와 우라늄 채굴 관련 기업 ETF입니다. 오늘장 대마초 ETF는 최근 부진했던 모습을 딛고 오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대마초 회사인 캐노피그로스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장중한 때 17% 올랐고 현재는 약 12% 오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월 9일 캐노피그로스는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대마초 판매 부분은 부진했지만 다른 소매품 매출이 증가하며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캐노피그로스 외에도 다른 대표 대마초 기업들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썬다니얼 그로스워스는 약 12%, 오로라 카나비스는 약 8%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ETF 살펴보시죠. 티커명 POTX인 글로벌X 카나비스 ETF는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들을 비중 있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9.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라늄 채굴 기업을 따라가는 ETF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 중 하나인 카메코도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이 전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전반적으로 월가의 예상을 웃돌았는데요. 또 배당금을 약 50%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3%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회사는 우라늄 현물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가까이 증가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다른 우라늄 채굴 기업들도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는데요. 티커명 URNM인 노스쇼어 글로벌 우라늄 마이닝 ETF 살펴보겠습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컨셉트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7.21%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ETF입니다. 나스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주들이 포진된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 ETF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중한대 5.4% 올랐고요. 지금도 이렇게 상승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옛 스퀘어인 블록은 현재 8% 오르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텔라더퀼스는 약 7%, 코인베이스는 약 2%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ARKK를 역으로 떠나가는 SAR키는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 4.84%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ETF들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은 내일 발표될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월간은 지난해보다 7.2%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된다면 또다시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필수 소비자 종목들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뱅코브 아메리카와 모간스테니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필수 소비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필수 소비자 관련 ETF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소비자 ETF 중 규모가 가장 큰 건 티커명 XLP인 컨수머 스테이플스 셀렉트 섹터 SPDR 펀드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S&P 500 제수에 편입된 필수 소비자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프로토앤드갬블, 코스트코, 펩시코, 코카콜라 등이 있는데요. 상위 5개 종목의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형 필수 소비자 종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건 티커명 BDC인 벵가드 컨수머 스테이플스 ETF입니다. 벵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필수 소비자 기업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토앤드갬블, 코스트코, 코카콜라, 펩시코, 월마트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앞서 언급한 XLP와 상위 종목 구성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운용 수수료는 XLP보다 저렴한데요. XLP는 0.12%, BDC는 0.10%였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ETF시황이었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굿모닝안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최보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애틀랜타 연은총재가 다소 완화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나팔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총재가 올해 3회에서 4회의 금리 인상을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지금으로서는 4번의 금리 인상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일단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추이를 보고 이후 상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은 올해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씩 최소 5회에서 6회 정도로 예상하고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스틱 총재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번의 기준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은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연준이 아직 하나의 경로를 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준은 추후 나오는 데이터에 따라 25 베이시스 포인트 혹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중 어떤 방안이 더 적절한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스틱 총재의 전망은 금융시장의 금리 인상보다는 덜 긴축적인 수준입니다. 대부분은 올해 5회에서 6회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내 7회 금리 인상까지도 점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전략가가 세계 경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침공이 이루어질 경우 전 세계에 미칠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거쳐 독립투자기관인 스트레티지 투자자문의 대표가 된 데이비드 로시는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러시아산 원유나 석탄의 해외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러시아의 해외 교류나 통신이 막힐 경우 유가는 120달러 선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투자자들은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고조시키지는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병력을 배치했다는 소식도 동시에 전해지면서 전쟁의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WTI는 89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메타의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 한화로는 719조 원가량을 하회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최근 주가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메타의 시가총액은 5,993억 2천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처음인데요. 시가총액 6천억 달러는 미국 하원이 빅테크 기업을 겨냥해서 만든 경쟁법안 패키지의 커버드 플랫폼 대상의 기준선입니다. 만약 메타의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를 밑도는 상태를 유지하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거래하는지와 관련해서 이 법안이 정한 추가적인 장애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존과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법안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법안이 실제로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메타가 제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원은 통과한 다른 법안은 하원보다 더 낮은 시가총액인 5천5백억 달러를 기준선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앞유리의 성해 제거 기능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2만6천5백여든 한 대를 또 리콜합니다. 2021년에서 2022년에 생산된 모델3, 모델S, 모델X의 일부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에 생산된 모델Y가 그 대상입니다. 소프트웨어 에러가 발생하면 앞유리의 성해 제거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생기면 히터의 히트펌프가 의도치 않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냉매가 증발기 안에 갇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성해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로 아직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슬라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테슬라의 자동차에 대한 리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안전벨트 경고음 미작동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함으로 리콜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또 작년 말에는 후방 카메라와 본인 문제로 미국과 중국에서도 리콜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0.7%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이버 보안업체인 맨디언트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맨디언트는 2004년에 설립된 사이버 사고에 대응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맨디언트는 4%대 오르고 있고 시가총액은 43억 달러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1.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 해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소프트웨어 코드의 결함을 이용해서 수만 개의 기관의 시스템에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0년 12월에는 러시아 해커들이 솔라윈즈의 서버를 통해 1만 8천여 개의 기업으로 악성 코드를 퍼뜨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다수의 고객사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 보안 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소규모 사이버 보안 업체 두 곳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매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15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마존의 클라우드 담당 임원이 찰리 벨을 영입해서 보안 업무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부문 인력은 3,500명에 달하는 등 보안의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이는 현명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춘 클라우드 서비스가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아마존과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보안 업체 인수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회사인 레드핀은 미국의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올해 말에 3.9%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력이 감소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모기지 금리가 올라도 주택 매수자의 수요를 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요가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기지 금리가 3.5%를 넘어서면 현재 주택 매수자들은 주택 구입을 더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주택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30%가량 급등했습니다. 판매 가능한 주택 수도 지난해 12월 기준 91만 채였는데요. 1999년 이후 22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구매력 약화는 특히 중산층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중산층이 감당 가능한 주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택 구입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집값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주택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임금이 오르면 주택 구매력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난 1월 미국의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5.7% 올랐지만 주택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주택 공급난은 당분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까지 나서게 되면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건설 중인 주택 수가 많기는 하지만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서 완공 기간이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현 상황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업 공개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해보는 IPO 플러스 시간입니다. 전가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입니다. 마켓 스윙스, 시장 변동성이 scare of US companies, 상장하려는 미국 기업들을 도망가게 한다는 내용인데요. 시장 변동성이 짙은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전문가들은 IPO 시장이 탄력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동성에서 오는 불확실성 때문에 IPO와 관련한 일정들은 대부분 2분기로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각국의 규제 당국의 압력화에 무산됐다는 소식, 어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ARM은 인수 대신 IPO를 통해 뉴욕 증시의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다른 기업들은 기업 공개 대신 private investment, 사모 투자나 기업 인수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루트에 완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두 가지 투자처를 준비를 함께하면서 대비를 하자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 IPO 일정입니다. 첫 번째 회사는 TC 바이오팜으로 영국 소재 바이오회사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아셀렉스를 소개해드렸는데 TC 바이오팜 또한 CART 세포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티커명 TCBP로 현지시간 8일 IPO 예정이며 한화로는 총 303억 원 규모의 공모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하트코어 엔터프라이즈스입니다. 10일 목요일에 기업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디지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180억 원 규모의 공모를 준비합니다. 이어서 11일 금요일에는 CARRI LOHA가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살펴보시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대나무를 원료로 하는 옷과 침구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매출 중 70%가량이 침구류에서 나오고 20%는 의류에서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역에 60개 이상의 쇼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원료인 대나무는 자연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많이 찾는 요즘과 같은 흐름 속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코스트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판매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눈에 띄는 지점은 크루즈 회사들과 마케팅 제휴를 맺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고객들을 찾아간다는 점입니다. 2019년 당사 쇼룸이 위치한 항구에 방문한 고객 수가 1100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가라앉으면서 크루즈 산업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홍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의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대나무는 하루에 3피트씩 자라나며 자연적으로 재생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원료를 수확한 이후 다시 생산하기 위한 추가 요소가 필요하지 않아서 회사에서는 높은 매출 총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회사는 이미지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동안은 6억 개 이상의 미디어 이미지를 보유할 정도로 홍보에 열심입니다. 카리로나의 독점적 마케팅 제휴를 맺은 크루들 회사들을 살펴보면 카니발과 로얄 캐리비안,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그 외에도 홀랜드 아메리카나 MSC처럼 메이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덕분에 2010년 이후 연평균 37.5%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해오고 있고 코로나 이전이 2019년의 매출은 6,850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금요일 IPO 예정이 되어 있는 카리로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감까지 5분을 앞둔 미국 증시 현재 3대 지수가 기분 좋게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타우 지수는 0.8%, 나스닥 지수는 거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 S&P500 지수도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소 진정됐는데요. 어제만 해도 2%까지 올랐지만 현재는 1.92%, 93%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섹터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르면서 현재 11개 섹터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장 강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어서 부동산과 기술 자재도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오늘은 소폭 오르는 듯 그쳤습니다. 전일만 해도 좀 크게 내렸지만 그래도 오늘은 89달러, 또 9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최근 오펙플러스가 증산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아이비들의 투자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러와 금 상황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달러 상황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95.50%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0.15% 내렸습니다. 다음은 금 상황입니다. 금은 오늘 소폭 올랐는데요. 0.35% 오르면서 1,884점, 1,8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